대박! 여러분 이거 하몽이에요 저는 에라 모르겠다 좋았습니다 근데 진짜 손이 깎았어 그치? 진짜 맛있어? 저는 어떠차역에서 이렇게 젤리를 사가지고 갑니다 저는 이런 젤리를 좋아해요 제가 시간을 막 지금 시작합니다 hotel conscious 시간 시간을 바꿔둘 오늘의 주연이 여수 europ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맛있어. 야 진짜 마찬상은 진짜 싸구려였어. 야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여러분 이거는 그림문화인 웨이터. 근데 완전 집구리문화예요. 문어를 다 먹었니? 문어가 나온 지 3분 된 일이었어. 웨이터가 깜짝 놀랄 수 있어? 웨이터가 깜짝 놀랄 수 있어? 온 지 한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30분 30분? 넉넉잡아 30분. 근데 3판을 해치웠어요. 하몽 그리고 오징어. 그리고 문어. 그리고 한 판 더 시켰어요. 지금 감바스 시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마늘 한 18개 더 들어가야 돼. 좋다. 한국인의 감바스 못 참으면 못 참아야 돼. 야 근데 맛있다. 음 맛있다. 아 옛날에 이태원에 자주 가던 빵. 감바스에 새우 5마리. 버섯 4개 넣고. 감바스 3만원에 팔았거든. 근데 한국인 감바스랑 좀 친한 것 같아. 새우 진짜 조금 넣어줘. 그리고 나는 한국인 감바스 잘 이해 안갖거든. 시키는 거? 응. 샹그리 한 잔 더 시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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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거의 저희 꽃 수요리 없는 것 같죠? 저 집에 먹을까요? 네. 야 근데 이 꽃이니어 먹은 거랑 비슷하게 나왔어. 나쁘지 않잖아? 나쁘지 않아요 그죠? 짜잔. 이거 먹으면서 갈 겁니다. 이쪽으로. 야 야 근데 진짜 별이 있어. 어디야? 모르겠어. 샹그리 한 잔. 여러분 저는 야경보로 왔는데. 뷰가 대박이에요. 나 인스타 스토리 올리는데. 여러분 부릴게. 저는 에라 모르겠다 누웠습니다. 샹그리 한 잔 더 시켰고. 샹그리 한 잔 더 시켰고. 샹그리 한 잔 더 시켰고. 아 가위 바위보. 3 3 3 3 3 3 3 gitu. 예이홉. 63 transform. зв구 6 산 escen. 야 이 상관 없음. 야. 섞었어. 한번 나눠주마 fund are. 너무 잘 안주라구. 진짜 예민하세요 저희 지금 다시 대성당 입장권 내게 했는데 3대 0 중에 2대 0이라는 거지 최종 스코어 5대 0이라는 거지 진짜 미안해 문호 접은 적이 없어 진짜 여기 도착해서 여러분 지금 현대 스코어 몇 대인지 알아요? 6대 1입니다 완전 완전 스페인 느낌이에요 저희는 지금 오전 10시 여러분은 받으시죠? 받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는 유명해 보이는 스페인 집에 왔어요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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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맛있어 아저씨들 완전 근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짜잔 이거는 오렌지를 포로 달아버리는 주스예요 찍어도 나랑은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오렌지가 진짜 달아 나 까르빵이 먹었던 오렌지 주스 완전 샜거든 여기 오렌지 많이 나는 거잖아 대비야 그치? 진짜 맛있다 여러분 저희는 메트로뿔 파라솔에 왔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메트로뿔 파라솔에 왔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건축물이래요 목조래 목조 와 거리 진짜 좁은데 예쁘다 이제 10월이라서 오렌지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펴 있거든요 일단은 이 위에 있는 이 세비아 대성당을 가볼게요 짜잔 세비아 대성당이 뒤쪽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비아 대성당에 있는 콜럼버스의 무덤입니다 이제 콜럼버스는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서 신대륙 항해를 시작하게 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세비아가 신대륙에서 발견한 그분 보아로 엄청나게 부자의 도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항해를 지지하던 왕들이 이 앞에 두 왕들이고 반대하던 왕들이 이 두 왕이에요 그래서 이 두 왕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콜럼버스는 유언으로 죽어서도 스페인 땅을 벨지 않겠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무덤이 떨어져 있게 됩니다 공중에 떠있어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이 완전 크고 완전 거대하지 않나요? 저기서 조그맣게 연주하면 이만한 게 움직이는 건가? 여러분 이거는 이제 메인입니다 진 진짜 화려하죠? 이거 다 금이에요 이거 다 콜럼버스가 남미 가서 약탈해온 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대박 실제로는 진짜 화려한데 아니 민주가 천장을 보라고 해서 벗는데 와 천장이 대박 갑자기 오르마키 총 34? 총 34? 마지막으로 오르마키 고기 손맛 끝이 나옵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근데 진짜 손으로 깎았어 그치? 근데 진짜 손으로 깎았어 그치? 근데 진짜 손으로 깎았어 그치? 신기하고 정말 예쁘다 여러분 저희는 다 보고 예쁘죠 예쁘죠 너무 예쁘다 이제 커피 마시러 갑니다 이제 커피 마시러 갑니다 이게 은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이거 이쁜거 같죠? 저 이렇게 살려고요 여러분 저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저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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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희 암호 식당이 들어왔는데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저희 암호 식당에 들어왔는데 다진마다 너무 맛있어 여러분들 샐러드입니다 밥먹 잘 먹겠습니다 단브라치 같은데? 맛있겠다 너무 맛있다 여기 바지바지야 너무 맛있다 치즈 뭐야?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는 것 같아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 진짜 맛있다 안에 참치유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메인이거든요? 이거 참치 머리 스테이크예요 맛있겠죠? 진짜 부드러워 이 야채도 진짜 맛있네요 이 야채도 진짜 맛있네요 완전 부드러워 이렇게 해놨어요 맛있어 보지 않나요? 조금 진쾌하실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진짜 꿀 잡는 수 있겠다 이 야채도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는데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진짜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아깐 괜찮았어 턱살 짜잔 아이스 바닐라 라떼입니다 여러분 저희 왔는데 갑자기 분위기 페스티벌이에요 짜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겠다 그래요? 그러니깐 네가 왔어? 이건 뭐지? 또 다른 것 같아 이거 그거잖아 이거 내 핵븡! 한국에 사는 거 야 먹어봐 뼈를 너무 많이 먹으면 좋네 아이고라세요 진짜 맛있겠다 이건 뭐랄까 이거 생각날 거 같은데 이거 생각날 거 같은데 너무 놀랬어 여러분 저희 집 들어가기 아쉬워서 스페인 광장 왔는데 진짜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근데 진짜 예쁘지? 예쁘게 나오고 예쁘게 나오는데 예쁜거에요? 제 송해라 여러분 이 송에 붙인 이게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여기 모니터 한잔 진짜 예쁘죠? 아까 봤던 벨리 댄스 추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지금 시간 짠 갑자기 카메라 모드 10시인데 우리 부모님한테 해문물 빌리자 좋아 좋아 야 근데 진짜 맛있다 왜냐면 인공이기 때문이다 짜잔 근데 얘네 밥은 뭐가 좋아? 밥은 스페인사람이셉니다 당연한 말씀 ㅎㅎ 요즘은 한국인사람이 저는 한잔 암 아멘